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배경에는 딸 다이씨 가족과 경제의 공동체라는 판단이 있다고 전해드렸죠. 문 전 대통령이 딸 가족에게 매달 지원을 이어가다가 사위가 취업을 하면 지원을 중단해서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보는 건데요. 저희 취재 결과 문 전 대통령 사위가 항공사 취업 이전에 게임 회사에 다닐 때부터 경제적 지원이 중단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재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섬호 씨는 2016년 2월 게임 회사에 입사합니다. 이듬해 이 업체는 토리게임즈로 개명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와 이름이 같습니다. 서 씨의 타이히스타제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근인 고모 전 청와대 행정관 알선으로 토리게임즈 취업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서 씨는 이 업체에서 약 2년간 행정 업무를 하며 월급 23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.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게임 회사 취업 후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. 서 씨가 게임 회사를 나온 뒤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히스타제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서 씨가 취업하면 문 전 대통령이 딸 가족 부양을 위해 져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 만큼 경제공동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.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검찰은 조만간 다혜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